아, 이제 아깝게 청심평 막 폼이 어려운 거 갑자기 상대방이 모르는 그 상태로 갑자기 손을 잡고 내가 다 했어요 이렇게 해서 태그마로 온 당일날 왼손에 마비가 올 경우 약간 그런 느낌 아, 이제 아깝게 창법에 어떤 걸 아, 지금 섹시한 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